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역사관사 김종웅입니다. 자 우리 9월 16일날 7월던 평가원 모의고사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죠? 혹시 총평을 보고 오셨을까요? 이번에 한국사 어떠셨다고요? 조금 어려웠습니다. 물론 1등급을 안정적으로 받으시는 분들이야 좀 꾸준히 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겠고 조금 불안불안하시는 분들은 이런 해설 강의를 통해서 이 안에서 지금 어떤 부분들이 중요하게 나오는 건지 그럼 이 문제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좀 키워드로 끄집어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사가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는 과목이 아니고 자신감을 주는 과목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득 안고 지금부터 해설 강의 시작해볼게요. 자 1번입니다. 아이고 틀릴 거예요. 90%가 넘는 정답률인데 틀린 사람은 골라내기 이런 부분이잖아. 자 해서 1번 문제 볼게요. 가에 들어갈 유물의 사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세요. 보니까 이 시대는 농경과 정착 생활이 시작됐네요. 뭐예요? 신석기 시대지 끝. 자 신석기 시대 고르는 문제. 신석기 시대 골라봅시다 라고 했는데 1번부터 신석기 시대네요. 빗살모니터기 1번 끝. 이거는 굳이 뭐 설명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없어요. 팔만대장경 고려했고 양구이고 해시계죠. 조선이네. 덩이세. 어머. 쇳덩이. 덩이세. 쇳덩이. 이거 무슨 시대야. 철기시대. 석구람 본전 불상. 어머. 석구람은 어떤 나라인데요. 신라잖아요. 무슨 시대. 철기시대. 제가 아이폰을 쓰고 있네요. 무슨 시대. 철기시대. 여러분이 갤럭시를 쓰고 있네요. 무슨 시대. 철기시대. 지금 철기시대. 그래서 덩이세 이후 철기시대 확인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답은 1번이었고요. 다음. 선생님 정보화 시대 아니냐고요. 물질문명 자체는 이제 우리의 산업의 근간은 철기시대다. 됐어. 2번.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가인물은 누굴까요. 보니 역사의 라이벌인데 김보식과 가에 관한 역사상 사실을 비교 조사해보자. 라고 하니 김보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나라 정벌 칭제 권원을 반대한다. 삼국사기 편찬을 주관한 유학자로서. 여기 있는 이제 스님이죠. 누가 봐도 스님인데. 정진상과 함께 칭제 권원을 주장했습니다. 황제라 칭하고 연호를 세우자라고 주장했던 사람으로서. 풍수 지리서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어디로 이동하자. 석영으로 이동하자. 외에 개경의 지세는 쇠락했고요. 석영의 지세가 굉장히 흥하고 있으니 석영으로 천도하면 나라가 부강할 것이다. 금국정벌 칭제 권원 묘청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묘청의 석영천도 운동이다. 그럼 묘청이 주장했던 게 무엇일까라고 골라볼까요? 석영천도를 주장하였다. 답은 4번이죠. 묘청인지 알 수만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 그쵸? 묘청인지 어떻게 아냐고요? 일단 김보식의 개경파와 여기서 석영파. 특히나 칭제 권원 여기는 반대. 삼국사기 때문에 김보식 할 수 있고요. 풍수 지리서를 통해서 석영으로 갑시다.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 선택지 한번 볼게요. 보세요. 정방을 설치했대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해설료를 하고 있는 거니까 답만 체크하고 넘어가는 건 솔직히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키워드가 어떤 건지 바로바로 키워드로 끄집어낼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야. 정방 누구야? 라고 했을 때 그게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 표에서 어느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지는 알 수 있어요. 무신정권 때죠. 맞습니까? 정방 최우입니다. 최충원의 아들 최우. 무신정권 때. 인사권 장악했던 곳이잖아. 기억나는가? 이런 거 보시면 되고. 2번 구제학당을 설립하였다. 자 구제학당이라고 하는 거는 9개의 과거시험에 나오는 과목의 쪽집게 가해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최충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고 이 최충이 만든 구제학당이 너무너무 인기가 많다 보니까 12개의 사립학교가 생겼네. 4학 12도. 그랬더니 정부에선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겠습니다. 4교육비를 낮추겠습니다. 뭐야? 실제랑 양형고까지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고려시대, 중기. 고려때입니다. 다음 외양일체론을 내세웠다고요. 최익현이죠. 최익현이 이 외양일체론을 주장한 건 언제야? 외놈들이나 양놈들이랑 일체 똑같은 놈들입니다. 그러니까 저 외놈들한테 문 열지 맙시다. 강화도 조약을 체결했던 1870년대에 이제 위정국척사운동과 최익현에 대한 이야기. 5번 수선사 결사를 제창하였다. 자 수선사 결사입니다. 결사 단체 만들어서 신앙결사운동. 누구야? 진울이라고 알 수 있을까? 그렇다면 진울하자마자 떠오르는 거는 신앙결사운동 말고 또 뭐 있습니까? 선종 중심의 교종을 통합하고자 했다. 그래서 그런 통합 수행 방법으로 뭘 했어? 전국의 신 정혜님께서 쌍수했던 정혜 쌍수. 도노 점수. 그리고 나서 조계종을 만들었구나. 이런 것도 같이 떠오르면 참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연습하는 거 뭐야? 아무리 한국사가 쉽다라고 하지만 아무리 한국사가 절대평가라고 하지만 오다풀이기 정도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각 키워드 보자마자 뭐가 떠오르는지 연습하셔야 돼요. 자 수선사결사운동